2023년 5월 셋째 주 주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중집회 강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강사 다 소개한 다음에 한꺼번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이삭춥기 정숙희실 모임은 정희원 형제 화요일 저녁 집회는 나현아 자매님 수요일 저녁 집회는 박금희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때 박수가 안나오는군요. 다음은 2023년 대구교회 전국 봄집회 안내입니다. 지난주 안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 5월 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3일간 대구교회 전국 봄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새 생명의 잔치입니다. 일정은 지난 봄집회와 동일합니다. 그래도 요약에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집회가 있습니다. 순별 중식 및 친교 휴식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세대별 집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는 시간을 30분 당겨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집회실에서 전체 간정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대별 모임 장소는 장자회, 장자회 순방, 장년부 대집회실, 중심부 중집회실, 청년부 순모인관 양생회, 정숙희실입니다. 다음은 강사 소개입니다. 27일 양생회, 박종원 형제 말씀 전 간정은 전현진 자매 부부가 뚜에스로 하겠습니다. 28일 장년부 정한성 형제님 29일 양생회, 건세희 자매 말씀 전 간정은 제주교회 이에나 자매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회 참가 안내입니다. 지역교회 참가 신청은 각 지역교회 담당자나 구글, 봄집회 참가 신청서를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집회 참가비는 없으나 헌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 식사 관련입니다. 아침 식사는 지역교회에서 참가하신 분에 한해 순모인관 1층 식당에서 제공합니다. 점심은 순별로 드시고 저녁은 개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우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우교회 김이동 정순재 형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우교회 전국 봄집회 안내를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대우교회 교인 총회와 관련해서 이재성 대표께서 나오셔서 직접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우교회 교인 총회 공고 안건 정관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대투표 1시는 2023년 5월 28일 12시 우리가 집회를 좀 일찍 끝나고 하겠습니다. 장소는 오늘 이 자리 대우교회 대집회실에서 하게 됩니다. 1976년경에 이열레 목사님과 약 20명의 젊은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에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2001년 5월에 교회 등록 필요성이 생겨서 교회 전관을 그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형제 자매 들음은 정관 작성을 이열레 목사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게 되었고 이열레 목사님께서 만드신 정관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후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생겼고 정관 작성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신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도 정관을 열람할 기회를 드리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교회 정관에 대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물어보기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23년 5월 28일 오전 집회 후 12시에 우리 교회당 대집회실에서 교인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열레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정관이 유효한 걸로 하고 또 개선해야 할 점 있으면 개선하고 또는 반대로 아예 무효로 하고 싶은 사람들 그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로는 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대구교회 대표 이재승 발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표자 선정 기준 안내입니다. 첫째 투표일 2023년 5월 28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서 2005년 5월 28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29일 이후 출생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만 18세로 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정의한 것입니다. 투표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고일 2023년 5월 21일 0시 이전에 오늘입니다. 대구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으로서 투표일 2023년 5월 28일 총회 당일 투표 현장인 대집회실에 출석한 자 공고일 2023년 5월 21일 0시 이후에 대구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1항과 2항이 동시에 충족되는 교인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중앙 입구에서 정관 배포를 정순재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이래서 총회 관련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금입니다. 부산교회 최연한 자매 조승희 자매의 모친 장례감사 헌금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교회 식구들로 인해 우울했던 장례식장이 구속의 보금으로 오히려 잔치집이 되어버리니 어머님을 떠나보낸 단장의 슬픔도 살아생전 다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후회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인생의 감사만 나오는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산교회 조승희 체인한 드림 지난 수요일 수요집회 말씀 선금이므로서 구속의 보금을 선포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문인의 형님과 김영희 누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집회 시간이 계속 늦어져서 오늘은 속도를 많이 내니까 집회 시간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애식 누님의 간정을 먼저 듣고 이어서 소개가 필요 없는 최대경 형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